다 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이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재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정을 꾸지져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곧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레 아들 한안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되미라. 그 직부는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 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낙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의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지져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저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맘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의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 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귤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라세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비 사람의 반여를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 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레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조차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류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이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방백 곧 가레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레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조치하니하니 귀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돼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파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파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의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공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을 사무소서 왕이 그 말을 선이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오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싸 고 네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었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루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걸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안대로 그의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츰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걸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하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걸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질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걸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질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두 백성 중에 흩어져 과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이를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원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룬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메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짓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걸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여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하미 하닥이 대걸문 앞 성중광장이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우른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혜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가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대 에스더의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랄 때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이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이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대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전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이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찍힌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슈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대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대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대 들어오게 하라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종기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종기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종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함해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에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돼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돼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인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놓아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돼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돼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드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구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와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팔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굴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돼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다로알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해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데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멸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백어덧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제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이 막을 자가 없고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데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데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데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돼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주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덜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덜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덜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무론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로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악악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안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불을 찢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열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욕기 1장 우스 땅에 욕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존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오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오 약대가 삼천이오 소가 오백 결이오 암나기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우 앞에 섰고 사담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우 앞에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우 앞께 대답하여 가로돼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우 앞에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 사단이 여우 앞께 대답하여 가로돼 욕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들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우 앞에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우 앞에 물러가니라 여우 앞에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우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맛향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요배에게 와서 고하되 손은 밭을 갈고 나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돼 갈대야 사람이 새 때를 지어 갑자기 악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어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요하시오 취하신자도 요하시오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하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요하 앞에 서니 요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요하께 대답하여 가로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요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요하께 대답하여 가로돼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요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우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으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의 욕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 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찍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칠일 칠냐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의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말을 내어 가로돼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마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짜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짜여 내 어미가 나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짜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짜여 유방이 나로 빨개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수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는 이라 어찌하여 공구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우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며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일에가 경애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이 입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 이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남해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험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5장 불을 지져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사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모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오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택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이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없인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귀 안에 운번되어 올리움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6장 욕이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분안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럼으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등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간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쎄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애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여을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하미 신의 물의 마름 같고 게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췄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떼를 지은 객들이 시내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북그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미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이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괴유를 분변치 못하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군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스를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은이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주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을 얻어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풀을 어서 그 가지가 동산에 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선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욕이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패케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과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닥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지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채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주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주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구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데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나이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목도 아미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흙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돼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게 했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안이라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